에스파의 조사는? 회사 에스파의 조사는? 계속 진행 중인데 별다른 건 없습니다. 아, 누구? 지난 일주일간 박회장 부인 장효선 대표에 대한 사진 자료입니다. 이럴 거. 누구야? 실제 없는 걸 물어보고 그래요. 아, 이게 제일 궁금하죠. 이사님은 우리 셀러리맨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인데. 이거. 캐치볼. 아, 무슨 소리 했나. 내가 다 봤지, 내가.